허니스넥 연애하고 싶은데요 같이 있고 싶은데요 우리 어머니 안녕하세요. 혜식입니다. 저희 오늘 약간 컨셉이 투투투에 초점한 것 같아요. 두 번째 싱글 가입했군요. 두 번째 팬사인회 오늘 두 번째 팬사인회로 진행을 해볼 건데 남자 언니 같은 경우는 즐겁게 한 번 제가 먼저 시작해볼까요? 두 번째 싱글 앨범하고 연애하고 싶은 건 이렇게 팬사인회 그녀의 팬사인회 너무 행복하고 진짜 그간에 못 봤던 팬 여러분들 이렇게 애굴 가까이서 피부를 느낄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요. 두 번째 팬사인회 여행으로 진행하실 수 있게 여러분은 두 번째 팬사인회 두 번째 팬사인회 우리 두 번째 팬사인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